Hello, 1, 2, 3 Namaste, Indolife Namaste, 디디바이아 저희는 델리를 가기 위해 로나노나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저번 달에 저희가 있는 펀잡지역 확진자 수가 늘어서 델리에 가려면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가는 길 시위의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저번 펀잡주 시위 영상 때와 같이 이동수단을 금지하는 시위였어요 저희는 병원에 가야 해서 통과시켜주었답니다 기다리는 분들도 경적을 울려 호응해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건물 밖에서 검사를 시작했어요 아제이 씨 먼저 그리고 제가 했는데 코가 찡 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meno 출시 시위 trying to get caught 수 Grant 정의ito 지금 그것을 확인했죠 аетсяlling, 심 observación 사실 drift율에 출신 네 살 potem 이렇게 해보니 get 검 그래서 내일은 아재의 작업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라밍키 스튜디오에 뵙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요? 우리 아재의 작업을 가요. 우리 아재가 많이 가요. 네, 많이 가요. 가는 길에 아재 씨가 잠이 들었어요. 날씨가 화창하니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도에서 사용 가능한 올라라는 어플을 이용했답니다. 기차역 도착! 저기 보이시나요? 기차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방을 소독해야 해요. 큰 가방 두 개만 해서 20 루피를 지출했어요. 이곳은 지난번 델리 여행에서 돌아올 때 도착했던 찬디가르 역이에요. 처음 찬디가르에 왔을 때 들렸던 식당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아재 씨는 촐레 차월, 저는 안다 브레드를 먹었어요. 오전 하나는 것 같다고 했었어요. 조금 긴 두 가지ực 3 비글이 있어요. 저 위에서 거의 시작된 것 같아요. 아래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탈 기차가 들어오고, 저기 보이시나요? 인도 기차역에 가면 이렇게 짐을 들어주는 콜리바야들이 있답니다. 보통 빨간색의 유니폼을 입고 기차역 입구에 앉아계세요. 기차 안까지 짐을 옮겨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신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로나 로나 검사를 했는데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이곳이 여행자의 거리로 유명한 바하르간지예요. 다음 날, 저희는 친구의 작업실에서 묵기로 했어요. 다음 날이 홀리여서 식재료를 구하러 가기로 했답니다. 이번 홀리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친구의 작업실은 도자기 마을 안에 있었답니다. 걸어다니면서 여러 도자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편에서 계속... 다음 편에서 계속...